좋아! 너 어디? TV 내 쪽에 소아야 또 하나 뜨지? 응 이거 아니야 언니가 가지고 있어야죠 언니가 어 언니가 들고 어? 자 먹고 싶은 거 어? 다음 거 팔아가자 그래 여기 잘 볼 수 있지? 가서 돌아가자 가봐 가사 여기 있을게 사와 아빠 들어줄게 여기 오늘 세일입니다 어때? 선생님 오빠가 하루 900원씩 가져가자 900원 빨리 쫓아가 언니 쫓아가 빨리 언니 빨리 쫓아가 너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응 응 응 응 응 응 도저히 가세요 응 차 탐 오리는데 응 차 탐 오리는데 아니 가자 도저하 어 나 짱구 사래 응 짱구 까까 이거 응 응 담으게 수지는 응 하나 더 수지 것도 이거 두 개 사면 안 된대 왜? 두 개 사면 돼 수지꺼 하나 수아꺼 하나 수아꺼 하나 수영 됐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가 꺼는데 그래 여기 먹고 싶은 거 다 뭐 아빠가 이거 줬잖아 이거 돈 어? 이거 응 막 써도 돼 오늘은 우와 또 젤리도 있는데 저기 봐봐 가봐 응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내가 맛있을래 이거 엄마한테 혼나지 않겠어? 응 이거 먹으면 안 돼 수지야 그건 왜 먹으면 안 돼? 수지야 그건 왜 먹으면 안 돼? 응 이거 이거 빨개 맛이야 이거 이거 왜 먹으면 안 되는데? 그럼 나 이거 먹어 해줘 왜 야 왜 이렇게 혼나지 않겠어? 응? 수영 이거 달지 수영 이거 달지 뭐 뭐 담았어? 수영 나 이거 달지 수영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안 돼 엄마 더 흔나 응 근데 왜 맨날 혼나? 왜 맨날 혼나? 왜 맨날 혼나? 물어봐 왜 맨날 혼나냐고 왜 맨날 혼나? 이거 나 이거 다 알지 이거 나 이거 다 알지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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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, 뭐지? 아니, 먹고 싶은 거 다 모라고 먹고 싶은 거 다 모라고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? 이거 다 맛있어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잖아 이거 뭐야? 이건 껌인데 껌? 수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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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젤리야 아무거나 사지마 수아야 우리 매울 수 있잖아 없어 수아야 아까 먹었던 거 없어 아까 우리 메이트 사기 했잖아 됐어? 메이트 사기 깎아도 많이 샀네 이제 됐어? 어 이제 더 안 사도 돼? 다 산 거야? 어 진짜야? 엄마 와서 도는 거 아니야? 여태까지 장난 아니었잖아 엄마 오기 전까지 어?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해 어? 하고 싶은 대로 해 수아야 이거 오늘은 괜찮아 어? 수아 수지야 너는 진짜 너는 수아 사고 싶은 게 안 샀잖아 수지 사고 싶은 거 사구 아 됐어? 됐어 이제? 이건 수지 딸기 먹을 거 난 호동맛 먹을 거 이게 뭔데? 호동맛 호동맛 그니까 먹을 거야 집에서 너 먹을 거야? 어 다 먹을 수 있어? 짜지도 않아 짜지도 않아 짜지도 짜지도 않아? 짜지도 않아? 어 한번 대산해 볼까? 응 아유 귀여워 아유 카드부터 줘? ㅋㅋㅋㅋㅋ 쌍둥이죠? 네 일환사 쌍둥이 네 네 자 여기다 줄을 줘봐 아까 담아줄게 응 자 여기 있자 너가 들고 가야 돼 응 알았지? 히히 내가 들고 가는데 아 같이 들어 응 또 제가 이거 다 먹으래 응 다 먹고 다 먹으래 응 그래 먹어 귀여운 거 가자 이리 하세요 응 들고 가 신난다 안 해? 신난다 맘빼 또 신난다 해봐 또 신난다 맘빼 다 먹어야 돼 응 빨리 가 또 신난다 신난다 이리 와 다들 이리 와 일로 가야지 신난다 이리 와봐 전부 전부 이리 가야지 빨리 가려가요 파티 이렇게 싶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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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밥도 다 해야지 밥도 다 힘들어 밥도 다 애들아 너희 몽다리 질질 끌고 와서 다 다 찢어졌어 어 먹었다고요 어 그래 먹었잖아 고마워 고마워 아이씨 나는 네이주만 좋아 난 네이주도 네이주가 그렇게 좋아? 네 네이주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아빠가 좋아 아이씨 또한은 네이주가 좋아 아빠가 좋아? 또한야 뭐라고? 네 나는 네이주가 더 좋아 나는 아빠가 더 좋아 고마워 이거 좀 꺼내줘 아이씨 너 메이주가 더 좋다며 아빠 보다 안돼 응 나 아빠가 더 좋아 그래? 진짜야? 알았어 뚜진 잘 따는데? 뚜진한테 따달라고 해봐 뭐? 이거는 고구마 맛이잖아 이거 뭐야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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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거 쭈쭈같이 생겼네 어이구.. 왜.. 왜 너 뭐 좋아? 뭐해? 나 아빠 좋아해.. 이거 따줘 이거 따줄게 나 아빠 좋아해.. 이거 따주는뭐야 근데 아까 전에 나 아빠 줄려고 했는데 네 매주가 맛있어? 아니면 맘마가 맛있어? 매주가 더 맛있는데 맘마가 더 맛있지 이런거 많이 먹으면 안돼 아빠 오늘은 이제 기분이라서 사줬는데 맘마를 잘 먹고 그렇게 해야지 가끔씩 이걸 먹는거야 아빠는 안먹어 왠줄 알아? 아빠는 맘마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요 오잼 뭐라고? 오잼 오잼 오잼? 오잼 오잼 이런 과자들을 많이 먹으면 안돼요 좋지 않아요 이빨 썩어요 네 그리고 맘마를 안 먹게 돼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요 네 오늘 이빨 썩어요 오늘 아빠가 이렇게 잔뜩 사줬으니까 네 내년에 또 사줄게 네 1년에 한 번씩 사줄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맘마도 잘 먹기로 아빠랑 약속해 과자도 잘 먹고 맘마도 잘 먹고 약속 거의 안 먹어 자 너희 약속 거의 안 먹어 응 맘마도 잘 먹어야 돼 그래 또 사줘 응 약속 알았지 그래 나 이것만 먹을래 아 이것들 안 먹는다고? 응 그래 내가 먹을게 나 이거 먹을래 응 나 이것만 먹을래 이건 내가 다 먹을게 아니 나 까까 먹을래 결국 다 먹는다는 거 아니야 아빠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